안녕하세요 카카오토 허프로지니어 허동교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허프로님 되시나요? 아들인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벤츠 10월 프로모션인데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25년식, 24년식 모델입니다 현재 이제 24년식 모델의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고 입항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25년식 모델만이 입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할인율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24년식과 25년식 모델을 비교했을 때 사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나 할인에 대해서 큰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당연히 25년식 모델보다 24년식 모델을 잡으시는 것이 맞겠죠 네 지금부터 이제 벤츠 10월 프로모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벤츠 A 클래스 모델 할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년식 모델 소량 보유 중에 있는데요 해치백 모델은 866만원 할인 그리고 25년식 모델은 할인이 살짝 떨어져서 500에서 700만원 정도 할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LA 프로모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년식 모델이 입항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 가격은 6320만원 그리고 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GLA 모델입니다 GLA도 마찬가지로 25년식 모델이 입항이 되고 있으며 현재 할인은 515만원 정도 7.5% 정도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B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B도 24년식 모델은 전부 완판이 되었고 25년식 모델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 가격은 7060만원 모델 기준으로 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 클래스 프로모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클래스는 현재 24년식 소량 지금 보유 중에 있으며 할인은 12.5%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츠 E 클래스 프로모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시장으로 대표님과 촬영을 찍기도 한 모델이죠 실물로 보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년식 모델은 E220D 그리고 E450 모델만 현재 소량 보유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의 모델은 현재 재고가 전부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구매를 추천드리는 모델은 E220D 모델로 현재 12%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E450 모델도 현재 소량 보유 중에 있으니 이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빠른 출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5년식 E300 모델들은 이번 달부터 입학이 되고 있는데요 할인은 역시 24년식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S 클래스죠 카카오토의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24년식 모델의 거의 재고가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색상에 따라서 아주 조금 있는 차종도 있으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년식 모델에 한해서 할인은 지금 13% 15% 정도 되고 있으니까 24년식 S 클래스 재고가 있다면은 그 모델을 잡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두어 쿠페 모델이죠 CLE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 쿠페는 현재 483만원 할인 그리고 450 쿠페는 72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까브리올레 모델은 카카오토의 별도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벤츠 SUV 차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LC 모델 현재 재고가 이제 극수량 색상에 따라 보유 중에 있는데요 할인율은 8.5%에서 이제 10% 정도 지금 할인율 지금 영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E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모델도 현재 할인이 꽤나 지금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24년식 모델도 현재 아주 극수량 보유 중에 있으니 지금 이렇게 할인이 좋을 때 마지막 재고를 잡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LS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S 모델도 현재 24년식 모델은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25년식 모델이 입학이 될 예정인데 현재 역시 색상에 따라서 아주 극수량 보유 중에 있는 모델도 있으니 카카오토에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은 할인과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벤츠 고성능 차량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G GT 프로모션입니다 현재 GT43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으며 현재 2,400만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벤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바로 벤츠 SL63입니다 차량 가격은 2억 3,800이며 할인은 무려 3,400만원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벤츠 G-BG입니다 G-BG도 현재 G400D 같은 경우는 계약을 걸면은 보통 2년 정도 보셔야 되는 모델이고 이제 현재 G63 모델 재고가 있으며 G63 모델 같은 경우 3,000에서 3,300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좀 고려를 신중히 하셔야 되는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시열 프로모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현재 25년식 모델은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할인율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델이 24년식 재고가 있을 때 바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카카오토 팀장님들이 명품 견적과 함께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 편의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 허프로 주니어 허동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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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